디 디 글자 하나만 적어도 시드플레이가 되네 신기하네 사신 아 심생치 않은데 1층에서 피깍기는 거 보소 흠 흠 helpless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사신... 심상치 않은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일주스... 뭔가 이상한데... 센 듯하면서... 안 센 듯하면서... 힘을 숨기고 있어. 나의 미친 속박 걸지마. 은근히 따서 갚질 못하네. 안녕하십니까... 안녕하십니까... 과연 따서 갚을 수 있을까... 아니면... 갚지 못하고... 사망할 것인가... 큰 거 온다. 싸신한다. 사신한다. 쿵... 아... 반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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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코바렛... 스네코바렛... 엘리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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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좀 가는 게 낫겠지... 노상목도 있는데... 엘리트... 이도류... 머미손... 타열 하나 더... 쟤도 사실 쓰는데... 쟤도 사실 쓰는데... 난 이 친구 데리고 오네... 비겁하게... 핸드가 왜 이렇게... 똥같이... 너... 걔... 누나... 다운... 쟤도 사실... 넌... 넌... 쟤도... 이제... 넌... 한 번 더 누를뻔했네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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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낯석 감난했더니 다시 파산 아니 뭔데 뭐냐고 길을 모아서 빵 떡상 코인형 아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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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제발 코스트가 왜 이래 대학살 기사 회생 흘려보내기 그래도 좀 쉬운 애 나왔네 힘 씹구 떡상 기사 회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고 아크님 24개월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굴제물이나 하자 저기요 제물 좀 주세요 칠식 올라간다 오졌다 힌떡상 49 56 63 빰 감동적이야 얘네들은 어떡하죠 런각 잡히네 말리지 말라고 파열 두 장 넣었는데 여름도 없이 말리네 여름도 없이 말리네 도망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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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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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을 썼어 없앴어야 했나? 재물을 없애놨으면... 발굴로 꼽아서 쓰면 되는데... 제가 체력이 없어서... 다 못 갚았어... 아니, 잠깐만... 뭔데 저거... 잠깐만... 뭐야, 왜 이렇게 세... 아니, 도라이들... 진짜 미쳤다, 쟤네들... 아니, 뭐 피 깎이는 거 봐... 아니...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... 현두미는 진짜 전설이다... 현두미는 진짜 전설이다... 아니, 도라이들... 아니, 저거... 아니, 저거... 아니... 아니, 저거... 아니, 저거... 회중시계, 충격파, 드롭킥 이도류 드롭킥으로 세컨드 플랜 뭐야 이게 개노다비는 이 따스어 감는 맛 드롭킥은 왜 저렇게 시도때도 없이 나와 낄낄빠빠 좀 힘 39 쪽 빨아먹네 감시병 하나 더 해도 쓸일 없겠지 주판 주판 필요할까 지금 덱 다 지우고 돌릴거 생각하면 신성 신성은 근데 강화 안하면 못 쓸텐데 아 이거 생각보다 과도자가 빡세네 안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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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, 고통 너무 빨리 빠졌는데? 불 뿜기! 이게 사일런트지. 아니, 아이언 클레드지. 직업 변경권 썼네. 어휴, 죽일 뻔했네. 아니... 개 쓸모없는 거 나왔네. 가짠탑. 강섬. 순수. 천천히나 줄 것이지. 이도류 강섬? 이도류 강섬? ㅇㅇ 재물줘. 어 제물 망겜 진짜 제물 썼다구요? 아 바보여 너 제 gear은 으귀삼 1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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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아아.. 사사사 하워드업백 고통 고통 사사사사 또 원풀 permite 막이네요 하지만 동기가 그릴 그릴 힘이 복사가 된다고? 70힘 진화 보스전에서는 진화 필요할 것 같고 아이 달달하네 이거 힘은 힘은 충분해 언 리미티드 파워 이거지 사짐서? 망겜 근데 어떻게 행꽃은 전투 끝날 때마다 영스테기야 고통 첫장에 나온게 제일 안 좋은데 파열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돌겠다 마지막 이렇게 드루 조져서 안 좋은 꼴 보는 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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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통 지워도 되긴 한데 그냥 업적 하는 느낌으로 남겨 놓자 힙이 복사가 된다고 힘좀 더 올릴까? 200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위험한 짓거리였네 아니 저게 천하무적에 걸리면 사신이 피가 안 차가지고 아무튼 풀피클 아짐속 염통 허접색 3000점도 안되네 따갑돼 대기 점수가 안나오지 역시 디시드답다 강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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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네